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좌진과 돈봉투를 준 민원인, 사건에 얽힌 정치인들도 대거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예타 면제 등 특례가 대거 빠져 문희만 특별법으로 불리는 중부 내륙특별법의 개정안 발의가 또 미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서 지난달로 미루더니 그마저도 다시 연기한 건데요. 전부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왜 발의조차 못하고 있는지 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등 중부 내륙 8개 시도에 특례를 주려고 만든 중부 내륙특별법. 정부 부처 반대로 예타 면제 등의 굵직한 특례가 대거 빠지면서 통과된 법에는 극히 일부만 남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법 제정 직후부터 전부 개정을 추진했는데 21대 국회 임기를 목표로 잡았다가 법안 발의도 못한 채 상반기를 넘겨 22대를 맞이했고 9월엔 꼭 하겠다더니 또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개정안 대표 발의 주자 중 하나였던 이종백 국회의원이 충청북도안과 차이가 있는 자체 개정안을 먼저 내면서 정작 충북도안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의할지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종배 개정안은 64개 조항으로 도 개정안 대비 36개나 적은데 부활한 예타 면제 조항을 비롯해 특례의 대상과 종류 등에서도 차이가 상당해 충청북도 입장에선 또 다른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대표 발의할 의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례를 다시 넣어 조항을 100개로 늘린 도 개정안은 여태 수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부 부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반대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 이달 안에 발의해야 목표인 연내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최종안은 오는 24일 중부내륙 8개 시도가 모이는 첫 협의회를 지음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재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규정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들 그리고 우리 지역 특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재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내년 3월까지 다른 7개 시도와 함께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발전 계획안을 세워 제출해야 합니다. 연내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인데 여당 내에서는 이종배 의원이 자체 개정안을 먼저 낸 것을 두고 사전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야당에선 충북 유일의 소관 상임위원인 이광희 의원과 송재봉 의원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남은 기간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지검은 지난 2022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알선 수재와 알선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돌려줬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또 같은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당시 보좌관과 비서관, 금품을 준 민원인, 그리고 민원인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지역 정치인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충북에서는 소수의 의원만이 후원회를 결성했는데요. 더 나은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은 후원회가 가능하지만 지방의원은 안 된다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모금 안도는 도의원 5천만 원, 시군의원 3천만 원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가능합니다. 9월 말 현재 충북에서 개설된 지방의원 후원회는 모두 3건. 도의원 1명과 청주와 충주 시의원 각각 1명씩입니다. 이들은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 등 지방의원으로서 꼭 필요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행하지 못했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없지만 유능한 정치 신인 등 다양한 시민의 정치 참여도 예상됩니다. 경제적 여건이 약간 어려운 청년 정치인이나 신인 정치인들은 또 이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신입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을 없애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투표 이외에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원금을 매개로 한 대가성 거래나 결탁 등이 걱정입니다. 지방의원은 사업 발주와 공모 등 지자체 행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비 인상 과정에서 보여지듯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정치 자금의 활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익단체와 연계하는 부분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정치 자금 회계 보고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는 충청북도가 법현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2028년까지 중앙탄면 1원에 천억 원을 들여 법현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신물질, 생명공학,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들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충주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충주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처음으로 전국연극제를 개최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1원에서 개막작인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청년극장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 파숙군의 속살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옥천군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수 공약 사업으로 시작한 전국연극제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아마추어 극단들도 참여하며 체험부스와 청년 프리마켓도 마련됐습니다. 청주시 미원면과 대상 주식회사가 마련한 청정자연 속 더 맛있는 캠프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오카 자연 휴양림 캠핑장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60개 팀은 1박 2일 동안 미원면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대상의 장류, 소스로 캠핑 음식을 만들고 쿠킹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조미료 제품명과 미원면 명칭이 같다는 데 착안해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상호발전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할 공립대한학교 단재고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2대 1을 기록했습니다. 32명 모집에 64명이 지원했으며 8명을 뽑는 일반 전형 여학생 모집이 3.75대 1, 남학생 모집은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단계 글쓰기 전형이 내일 진행되고 서류평가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아이비, 즉 국제바칼로레아 관심학교로 출발하는 단재고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토론 발표형 수업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충북의 모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충북 모금액은 8억 4천 9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약 2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용의원은 행안부가 접근성을 좌우하는 민간 플랫폼 개방 등의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과 괴산군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음성군은 2026년까지 음성체육관 옆터에 59억 원을 들여 스크린 파크 골프 연습장, 건강 측정실 등을 갖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도 괴산읍 서부리에 2027년 말까지 국비 등 120억 원을 들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그룹 운동룸과 스크린파크 골프장 등을 설치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